cut-ups 여러분들 우리 그 수릭님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머리 사태에 대해서 한번 해명 좀.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그 숙원 준비를 했었다고니까 머리를 한 번도 찰색을 좀한건데 없어요. 근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에요. 근데 제가 방송 초반에 머리가 고라색이었거든요. 근데 그땐 괜찮았는데 이게 빠지면서 으으으으으읏 이렇게 근데 이게 좀 그리고 제가 머리 관리도 잘 못하다보니까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. 탈색도 혼자서 안져? 아니요. 아니요. 탈색 미용실 가서 다 다녀오세요. 이걸로 빗질 한 번만. 아 이걸로 빗질. 전체로 빗질. 아 근데 이 옷이 좀 비쌌는데? 사람들이 그 것 같아요. 옥수수 수전체로. 아 색깔처럼. 아 그렇다. 진짜 나 쇼파가 너무. 가려먹고 싶다는. 솔직히 말해서. 네네. 솔직하게 봐라. 나 이거 지금 여기서 확 잘라버리면. 아 근데 그래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인생에서 처음 단발을. 아 뭐야. 이거 진짜 잘랐어. 저 이 길이 처음 해봐요. 진짜로. 진짜 처음 해봐요. 이건 없는 벌이에요. 이거 버려야 돼요. 아니 그러긴 한데. 네. 놀라셨죠? 네. 진짜 빨개지셨어. 단발 했을 때. 목이랑 얼굴. 하악 좀 떠보일 수가 있거든. 길이감을. 중단발을 좀 길게 했다가. 조금씩 잘라보면서. 길이를 맞추는 게.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얘들아. 단발 가기 전에. 한 번에. 이 정도까지 잘라볼게요. 아니 근데 별로 슬프진 않은데. 아 그럼요? 앞머리 너무 안 길어요 지금? 좀 길어요. 우리 앞머리 보면 살짝. 네네. 하나. 이거 뭐예요? 이거요? 파팅이라고 하죠. 아. 섹션. 파팅. 왜 이렇게 손으로 나올래? 길이 어때요? 오 좋아요. 진짜 잘 자르신다. 체킹. 우와 완전 완벽하다. 이거 외야 되면요. 네. 한 번 더 검사하는 거예요. 음. 이제 머리 한 번. 네. 말려 볼게요. 네. 길이 너무. 저는 좋거든요. 네 저도 좋아요. 네. 그리고 살짝 이렇게. 젖은 것도 괜찮아요. 어. 젖어요. 두 분가 느낌. 네. 얘들아. 그럼 이제 우리 흑바를 한 번. 큰 거 한 번 노려볼까? 찍먹만 해볼까? 네. 찍먹만 해볼까? 자. 자 이제 열심히 발라볼게요. 와 근데 지금 벌써 뒤에는 색깔이 나오고 있거든요. 어? 진짜요? 엄청 빠르다. 이게 금방 먹어서 탈색모일은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게 저는 미래가 보이잖아요. 네. 훨씬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. 아 정말요? 오. 진짜 이거 색 금방 난다. 어두워진 거 같아? 어. 네. 이게 맞아요? 진짜요? 이거 괜찮은데? 와 대박이다. 완전 많이 늘어요. 잠깐만 찍먹어서 해볼까 얘들아? 네. 되게 잘 저렇게 잡내도록 뱉게 ivory. 네. 나도 잘 믿음. 너. 내 두부. 귀빵. 상탐장. 아.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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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빈채 가리께네. 이건 진짜 예쁘다. 됐어요. 진짜 예뻐요. 만족, 완전 만족. 너무 감사해요. 아니에요.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?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? 그거 말고. 오, 뭐야! 모델이셔! 진짜 진짜로. 어, 너 키가 작아졌어. 역시 너 홈이 키가 맞았나 봐요. 아있네. 훈이 켜지 많이 거기다 dispers aper 것 같네. deriv 다행이네 손gang이